개인 랜덤 디펜스 뉴버전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판 뭐 나왔냐? 마린 좋구요 아 드라곤 안좋아요 오랜만에 드라곤 두마리가 나왔네요 자 멍청한 드라곤 두마리 나와줬어요 마린 고스트는 괜찮네 제가 겐앤디 뉴를 좀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많이 보신 분 아실거에요 어 제가 마린 고스트 그 다음에 아카는 좋아하신다는거에요 실질적으로 그거만 나와줘도 웬만하면 잘 깨거든요 일단 다른 분들 한번 볼까요 다른 분들은 뭐가 나왔을려나 마린 두마리 나왔네 이분 다 괜찮게 나왔네 유닛 들어갑니다 오 고스트 두마리 땡큐 고스트 두마리도 괜찮지 한번 더 들어가볼까요 드라곤 나왔네요 3드라곤 나왔어 일단 초반에 유닛을 좀 많이 뽑아줘야되요 아카는 좋구요 나쁘지않게 나왔네요 이거 근데 좀 고민되는게 마린에 업그레이드를 해야될지 아니면은 토스에 업그레이드를 해야될지 좀 고민되네요 초반부는 고스트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아무래도 아닌가 별단은 유닛 계속 봐줘야될거 같아요 뭐가 나오는지 보고 공격력 업그레이드로 꼭짜로 준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거 같네요 아 히드라 줬어 아 히드라 싫은데 별로 안좋아 히드라 와 드라곤 많이 나왔다 아 고민되네 업그레이드를 어떤걸 해야될지 저거 한마리 뭐야 골리앗 음 좋지않아 불청객이야 불청객 현재 지금 상태에서 불청객이네 골리앗 저 한마리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되는데 이번판 업그레이드 안해도 충분히 깰수 있는판 아닙니까 네 충분히 깰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판은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약간 불안불안하다 뭔가 근데 뭔가 왠지 모르게 불안불안한 느낌은거죠 아아 약간 괜찮아 얘 무빙댕겨 싸워야지 열커 열커라 뭐 시간 얼마 안남았어 아카소 5인데 큰일날 뻔했네 토스 업그레이드 가야되겠네요 네 자 일단 미넬 한번 들어가볼게요 과연 얼마줄지 7원 붙잡 일단 토스 업그레이드 두개하구요 타나 업그레이드 두개하구요 나머지 대기탑니다 2억씩 했어요 와 악한 세마리다 좋아 보라돌이님은 골리앗이 많으시네 골리앗 업그레이드 하나 하셨네요 와 주황님 마린이랑 고스트 끼우고 계신다 이분은 일단 내꺼 신경써야돼 지금 다른거 볼 겨를이 없어 남의꺼 봐서 뭐해 본인꺼나 잘해야죠 그쵸 자 미넬 한번 들어가볼까요 한번 믿어보고 한번 들어가봐 한번 그렇지 와 6원 대박이다 035씩 눌렸대 유닛 아 히기라 나왔어 유닛 탱크 탱크는 근데 많이 모이면은 또 괜찮지않나 메카닉도 괜찮은거야 아 이번편 매력이네요 탱크 나올텐데지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더 믿어봐야돼 공사업정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왔따 드디어 나왔따 시끄러워 시끄러워 락다운 락다운 왜 안걸어 아 유닛 갈게요 아 레이컨 또 나왔네 아하 레이컨 또 나왔네 미네랄 사만줬어 토스업그레이비해야죠 아카는 다 녹아라 스페셜 왜 땡겨야되겠지 어 마리는 한마리 밖에 없네 지금 현재 어 야 잡아야돼 잡아야돼 어 당일해 저 못잡았으면 큰일날뻔야겠어 근데 나 방금 스페셜 뭐야 라이프추가된거 아닌데 라이프추가된건가 아니죠 어 나 방금 스페 아 20원이구나 미네랄 와 대박이다 미네랄 20원 탱크나왔네 나 글을 못봤어 토스업그레이드 몇이지 홍육업이죠 현재 유닛 한번 들어 볼게 어 좋아요 아탄 좋아요 일로와봐 자 미네랄 한번 들어 볼게 삼원 그 다음에 유닛 럴컨 코만더 템플러 럴컨는 세 마리 있네 세 마리 럴컨가 한 다섯 마리 이상 나오면은 업그레이드 하나 누를게요 저거 업그레이드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솔직히 토스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아 아칸도 어리즘도 많이 있고 드라건도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한부대 가까이 되거든요 유닛 개체주가 유닛 뽑고요 뭐가 나올지 아 고스 나왔네 하하 마린이 없어 마린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 마린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네요 이번판 좀 힘들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어 유닛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에 아 투골리안 나왔어 이게 뭐야 장난해 저그랑 테란 업그레이드 하나씩 눌러줘야 되나 와 아칸 좋아 아칸 나이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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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잘 들어왔어 환영한다 아칸네 캠플러 스톰을 한번 쓰고 싶은데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마나가 없어요 150 있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 비싸요 개네디 뉴는 스톰이 비싸 원래 기본이 75인데 어 일반이 75잖아요 평소 유안이나 그런거 했을때는 근데 개네디 뉴는 두배야 두배 개비싸 유닛 들어갑니다 열거 나왔네 저그 업그레이드 하나 해줄까 이번 유닛 보고 저그 유닛 나오면 한다 아 안나왔어요 안할거에요 안나왔기 때문에 안합니다 차라리 2원 아껴뒀다가 나중에 어 그렇지 마린 나왔구요 슬슬 마린 나오고 있구나 보라님 위험하네 보라님 끝났네 내가볼 때 보라님 앞으로 어 도망가면 끝날거 같아요 라이프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잘되고 있구요 저그 럴커가 저그 럴커가 내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굳이 저그 업그레이드 한거보다 그냥 미네랄 더 모아서 뭐 토스나 테라 업그레이드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건 탱크 나왔네 음 좋아 악한 구간에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어 07업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럴커 럴커 아 럴커 나왔어 내가 제가 5마리 정도 나오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되겠네 어쩔 수 없다 저거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메카닉 업그레이드 하나 할게요 안할라 그랬는데 아 그래도 한 마리 있으니까 5마리 나와가지고 럴커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이것도 그냥 럴커였으면 좋겠다 피드라 말고 오 얘네 나왔다 얘네 나오면 얘네한테 이거 싸야되요 그렇죠 스토어 한번 먹여줘야돼 머리 위에다 제대로 먹여줘야돼 유닛 일단 유닛 위주로 좀 뽑아볼게요 골리안 나오네 무빙 안탱겨도 되겠지 아 근데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좋아 마린 업그레이드가 어 마린 좋아요 마린 나왔어 무빙 땡겨야될거같은 느낌인가 땡기자 마린만 땡길게 마린만 미리 때려줘야돼 됐어 됐어 돌아와 돌아와 빨리 돌아와 어 야야 잠깐만 아 얘 있었어? 어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아 나 큰일난줄 알았잖아 이거 아 스페셜 유닛 그렇지 드라곤 드라곤 괜찮아 왜냐면 토스 업그레이드가 잘되있기 때문에 지금 드라곤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 아이 엘이 안눌려 지금 뭐 누르고 있는거야 엘 룰 엘을 눌러야되데 엘 오른쪽에 있는거 누르고 있는지 키보드도 잘 못눌러요 저러고 어 메카 한마리 더 나왔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메카님도 좀 많이 나오고 일단은 미네랄 한번 들어가볼게요 6원 1원 1원 한번 더 아 너무 찔찔하게 주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테라 업그레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린 4마리나 나왔어 4마리가 어디야 완벽해야죠 완벽해야죠 4마리나 풀오브도 락다운 됩니다 풀오브도 락다운 시키면 락다운이 갈래요 길방용으로 몇개만 해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 골리아시랑 템프도 꽤 많아가지고 메카님도 업그레이드를 해야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면은 하지만 저는 네 포스 업그레이드를 하는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여웅 드라군도 있기 때문이죠 네 아칸도 어느정도 있고 드라군도 엄청 많아 지금 한 분을 넘었어요 포스 개체수기는 벌써 한 분을 넘었어 이건 무빙 안 땡겨도 되겠다 일단 미네랄 한번 계속 들어가볼게요 1원 이 6원 좋아요 어 9원 오케이 토스 업그레이드 가자 이건 유닛 아 럴커 또 나왔어 럴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저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지금 보면은 저 분위기가 널커가 지금 꽤 많거든요 아 근데 테란 업그레이드도 해야되던데 저거 업그레이드도 해야될 것 같은 분위기네 얘네 먹어 호스 9업이에요 호스 9업이에요 지금 현재 미네랄 한번 들어가볼게요 4원 이상 주면은 저거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안해요 안합니다 어 500킬 버스 나왔다 왜 안보여 야 비저켜봐 내꺼 왜 안나와 내꺼 오케이 내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줄 서 기다려봐 미네랄 들어갑니다 미네랄 아 아씨 졸업그레이드네 졸업그레 했어요 사먹까지 했습니다 너무 쩔쩔하게 해준다 진짜 야 이거 더 안나와 아 이거 줄 세우는거 맞지않아요 이거?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아니야? 딴 데로 가야돼? 네? 축하하다며 축하하면 빨리 보너스 빨리 달라고 다른 분들이 이거 모르나 보다 이거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네?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미네랄 들어가볼게요 7원 좋고요 3원 괜찮고요 6원 너무 좋고요 4원 괜찮고요 자 마린 업그레이드 두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다 메카닉 업그레이드도 좀 해줄까요? 네 투자해서 그냥 다른거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안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락다운 다 써야되겠다 왜냐면은 리버들이 느리기때문에 리버들이 느리기때문에 락다운을 안쓰게되면은 네 오오오오 나갔다 나갔다 애들 나갔다 애들 나갔다 미네랄 들어가볼게요 오케이 토스 업그레이드 한 번 해주고 4원 남았네 4원 메카닉 하자 저그도 업그레이드 많이 했으니까 메카닉도 한 번 해주죠 무빙 땡겨야되요 여기서 무조건 무빙 땡겨야되겠네 쎄다 내일병력 쎄다 좋다 스페셜 가보자 오바나 옳지 스페셜 퀸 와 퀸 나왔다 이거 대박이다 이게 퀸이면은 마지막에 엔도 있잖아요 엔도 딱 찾아서 이거 브래들링으로 딱 죽여주면은 끝나는거 아니에요? 그쵸 대박인데요? 울트라니까 엔도가 나쁘지 않아 미네랄 한 번 들어볼까 4원 좋네 아 근데 이거 축하합니다 왜 또 안줘 아 이제 좋네 아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위치가 잘못됐나봐요 그쵸 위치가 올라와서 싸우죠 브란브라나다 약간 미네랄 들어가보고요 그 구업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바이온이 여기서 다 녹겠죠? 아칸들 구역에서 유닛 유닛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칸 줘 제발 뭐 줬어 자 템플러 아칸이나 주제 어디서 이씨 이상한거 죽었는거야 퀸 그 브래들링이 백이십오니 백이십오니 백이십오네요 아 근데 마린 업그레이드 많이 했는데 별로 안나왔어 개체수가 어 뭐야 어 뭐야 두 명 남았네 슬슬 다들 나가시네요 아 A를 누려야하니까 K를 누르고 있어 아깐 오른쪽 구역 누르고 답답하죠 여러분 저도 답답합니다 하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보는 분은 얼마나 답답할까 어 아깐 나왔다 왔어요 굿잡 흠 게르리 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운이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마린이 네 마리 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이분도 조만간 터질 것 같은데 느낌이 15라운드 넘어가면은 상관없지 않나 잘 모르겠네 탱크 히드라이드 스프 저그는 근데 이제 그만 업그레이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그는 가만히 있어요 들어와 못들어오니? 설마 이것 때문이네 아 피켜봐 하나만 더 먹자 아 이거는 진짜 아칸이 제대로 여기서 죽여줘야돼요 아 아 방금 스톰 씹혔어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씹히면 안되는건데 씹혔어요 왜그러냐 진짜 왜그러냐 진짜 와 그래도 골리앗이 공중 대공 데미지가 강력해가지고 잘 죽네 아 근데 스톰 씹히면 안됐었는데 씹혀가지고 아 이번에도 왠지 씹을 것 같은데 됐어 아칸들이 다 정리해주겠지 우리 아칸들이 그렇지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이분 이거 시민 안 움직이네 저거 어 아까 또 나왔다 알려드려야되나 님 1시 시민 내리세요 요거 내리라고 요거 말해줘도 안움직이는데 시민 아래로 내리시면 시민 아래로 내리시면 두개 생기면서 보너스 유닛 줘요 제 말 센가고 있는거같아 아칸 또 나왔다 아칸 어 좋아 아칸 좋아 아칸 좋아 아칸 너무 좋아 안내린다 어쩔수없어 전 분명 얘기해줬는데 저분이 내말에 씹었어 난 어쩔수없지 나 분명 얘기해줬는데 근데 이분은 유닛을 배치하는게 대충한거같은데도 잘 오셨네 어떻게든 하긴 저도 대충하는데요 저는 유닛 배치 항상 거의 똑같은거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유닛 배치가 맞는거 같애 내가 볼때는 나만의 착각인가 어 자폭력 나왔다 디바우루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3500인가 어 3595기 때문에 이 공중에 이거는 그냥 하게 돼 디바우루한테 스톡 제발 씹히지마 아싸 안씹혔다 한 번 더 오케이 안씹혔어요 안씹힌게 중요하지 아 히드라 나왔네 음 네 마리밖에 안되네 마린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마린 나오네 네 내 얘기 듣고있니 뭐야 이거 무섭게 무서운데요 고스트 어! 미네랄 20 오올 그렇다면은 일단 토스업그레이드 한 번 해두고 7원 고맙고요 미네랄 계속 들어가 봅니다 일단 17원 이거는 딱 봐도 토스업그레이드를 해주는게 더 좋아보여요 딱 사이즈가 나오네 미네랄 더 들어가볼까 3원 아 초록님 연두님 끝났네 이거 어쩔수없어 나 분명히 쟤가 움직이라고 말해줬는데 왜 0에다 움직여 터지겠다 아직 남았네 이거 오른쪽으로 가봐요 한칸씩 한시에 있는거 시민 오른쪽으로 한칸씩 가시다보면 4마리까지 데.. 됩니다 2마리는 있는데 오키 3마리 4마리까지 3마리 다시 오키 4마리 나왔잖아 여기 4마리 그래 나 분명히 알려줬어요 분명히 저도 그쵸? 오 고스트 아칸 어 나 좋은일 했다고 지금 좋은거 준거야? 고마워 어 마린좀 더 줬으면 좋겠다 아칸은 많아서 좋은데 어 나 마린좀 많이 주면 안될까? 음 아 간호는 아니고 그냥 부탁하는거야 이번판은 뭐 이번판은 뭐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스커지기 때문에 뭐 아칸에 딱 녹는 유닛 아닙니까? 그다 지금 이 고스트 고스도 있고 홀리앗도 있고 이거 설마 이번판에서 라이프 깎이는거 아니겠지? 나 라이프 개많아요 저 라이프를 어떻게든 엔도 나오는 판을 빨리 가야돼 파이널 라운드를 어떻게든 가야돼 퀸을 활용하고 싶단 말이야 이걸로 한번에 딱 엔보 딱 이걸로 잡은 다음에 딱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시원시원하게 어 들어간다 아 이제 근데 지상명령만 공격하는거 이제 별로 쓸데기 없을거 같은데 그쵸 가면 갈수록 이제 공중유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중을 같이 때릴 수 있는 유닛이 좋아 이럴 때는 아 엔도님 불안불안하다 이제 슬슬 아 벌처 안좋다니까 고스트는 괜찮은데 벌처는 개나 줘버려 그냥 어? 필요없어 배틀이다 락닥을 락닥 아 똑같은 애한테 두번건거 같은데 루스네어 뿌려 스톰트도 뿌리고 그렇지 한번 더 뿌려 아 아 한번 씹었어 아 좋아 좋아 여기서 악하네 활약 대박이다 좋다 멋있다 자 벌처는 이제 그만두면 안될까 부탁이야 이제 미네랄 좀 올려 올려야되겠다 아 저 마린 좀 뽑고 싶어가지고 계속 유닛 뽑았는데 안되겠어 미네랄 올려야될거 같애 토스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될거 같애 15업까지 만들고 나머지는 음 음 메카닉이랑 그 다음에 마린 업그레이드를 좀 골고루 해야될거 같애요 저그는 저그는 뭐 별로 없어가지고 어 끝났나보네 당연히 컨티뉴지 난 당연히 컨티뉴지 끝까지 가야지 엔슬레나 먹어라 아카네 노가다 이제 지금 보니까 메카닉 유닛이 꽤 많거든 생각보다 저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그는 3업까지만 해도 많이 한거지 엄청 많이 했네 멀커가 8마리죠 저그는 이제 그만해도 되고 미네랄 들어가 볼게요 3원 6원 좋게요 일단은 요거 15업까지만 만들자 어 그 다음에 얘기야 탱크 업그레이드는 뭐야 아직 남았어? 무서운 녀석들 4원 6원 좋다 아토스 업그레이드 14업까지 만들었어요 아카는 딱 15업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탱크 업그레이드랑 마린 업그레이드 미네랄에 비례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유닛 뽑는게 더 좋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거 스페셜 바꾸잖아 뭐야 이 위험없는 위험이 있다 아 기다려 내려가서 엘리아트 걸어야돼 걸어야돼 어떻게든 걸어야돼 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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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불안하다 포스 업그레이드 오케이 15업 만들었어요 일단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아우 뭔가 불안해 근데 아직 40초나 남았네 아칸이 많으니까 좋네 스페셜 뭐가 나올지 스페셜 배트크루저 오 좋아 저런거 좋아 미네랄 7원 2원 6원 4원 좋구요 일단 마린 업그레이드할게요 메카닉 업그레이드는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이 앞쪽에다가 박아놓죠 공중 유닛은 여기나 놓지 말고 여기나 놓을까요 그게 더 나을라나 이 데미지에 1125에요 어 공중 데미지 공중 유닛은 장난아니에요 지상 때 이기는것도 장난아니고 맞나 근데? 맞죠 아칸에서 많이 죽는거같애 얘네들이 피가 엄청나로 아칸에서 비록 마린은 다섯마리 밖에 없지만 좋은거 같아요 아 1000킬에서 또 이거 움직이면 된다메요 1500킬? 아 나 그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아비터 하는거 있잖아요 아 영원은 아니잖아 좋아 마린도 15업까지만 하자 고스트가 어느정도 있고 나중에 또 영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영웅 고스트 사라키리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스페셜 퀸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 이거 나 먹어 괜찮겠죠? 유닛 뽑아야 될거같은 느낌 드는데 아 보니까 유닛 뽑아야 될거같아 상황 보니까 차라리 유닛 뽑는게 나을거같아 진짜 잘 죽네 30라운드까지는 문제없을거 같아가지고 유닛 뽑을게요 아 벌처 그리고 빼놓을게요 여기다 빼놔야 되겠다 쓸모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벌처 아칸 두마리 이야 유닛 뽑기 잘했네 아칸 일자로 짝세우겠다 가로로 가로로 짝세우겠는데 여기 요쪽 요쪽 부분에 제일 쩌는게 그거겠죠? 아칸으로 이렇게 둥글게 다 이렇게 네모 다 만들어놓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쵸? 전부 다 아칸을 세워놓는거 여기까지 이렇게 한바퀴 돌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깨겠네 누나 먹어 여기서 아칸한테 많이 맞아라 스톤도 한번 딱 쏴 녹는다 녹아 와 진짜 이거 퀸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다가 이스메 한번 뿌리고 하면은 아칸에 다 녹아 그냥 유닛 뽑아야지 캠플로 아칸 또 나왔어 진짜 이거 가로로 일자 세울 기센데요 장난 아닌데 이 라운드 지금 몇이지? 몇 라운드인지 아직 모르겠네 몇 시제 라운드? 29라운드네 이제 거의 30라운드 되겠네 락다운 락다운 걸어 락다운 락 락 다운 좋아 한마리씩 갑니다 한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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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올때 너한테 한마리씩 좋았으 윤틱 갑니다 계속 곤리야야 근데 곤리앗 تو 버려야되냐 드라군드 이거 냅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되네 30라운드인데 이제 뭐 버려야되지? 나 업글 별로 안좋은거 다 버리지 이번 30라운드 이때 이제 바뀌는건가? 모르겠네 이번에 바뀌는거 맞는거 같은데 맞죠 어 나왔다 나왔다 옙께옙께 여기 아니야 영웅은 여기야 악한 너네들을 다리오고 아 끝이야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네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일로와 너야 다 여기로 들어가 골리안 너네들 다 들어가고 빨리 드라곤 어떻게 해야되죠? 드라곤 다 영웅으로 바꾸자 왜냐면은 영웅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영웅으로 바꾸게요 멀쩍 다 이쪽으로 가봐 피켜 빨리 가야돼 늦으면 안된단 말이야 다 됐나 이제? 잠깐만 한모금 도만들자 템플로 두마리네 아직 20초 남았죠 스페셜 한번 딱 들어가는거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스페셜 퀸 퀸 두마리 또 나왔어 어 한마리 더 필요한가? 아니 아 폴랏다 이거 어떡하네 별로 좋은게 안 떴어요 어떡하죠 좀 큰일난거 같은데 오히려 더 위험해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복잡해 되게 재구성해야되는데 아칸 진짜 많다 아칸 엄청 많네요 제가 스페셜 드라곤을 한거를 잘한 선택이겠죠?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못난 선택이면 안되는데 스페셜 캐리겐 리포팅 야 너 어디가 여기 있어 아 여기 배치하는 것도 힘들다 진짜 와 스톱 시원시원하게 진짜 시원하다 와 그리고 여기서 인스내어 이거 누구야 인스내어가 진짜 좋은거 같아 어 마나무환이네 아 방금 마나무환 그거 나왔나보다 그 스페셜 그거 있잖아요 스페셜 선택하는거 그래서 마나무환 나왔어 아 그러면은 떨려봐 아니 뭐하냐 이거 먹으면 되지 그래 이거 먹으면 되지 마나무환 대박이지 뭐야 뭐야 큰일났다 불안불안하네 아 불안불안해 근데 이건 한번만 그렇게 되는거고 스톱서브에 넘쳐야되겠네 홀드해놔 여기 홀드해놔 홀드해놔 여기 한번만 마나무환이고 이제는 마나무환 아니에요 아 유니 배치가 이상해졌어 드라곤 영웅 드라곤 영웅 괜히 바꿨놔 유닛이 너무 없어가지고 분위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못깰 빌인데요 불안불안하다 너무 불안한데요 이거 너무 불안한데 진짜 괜찮을라나 괜찮을라나 티는 진짜 많다 와 대박이다 진짜 엔드야 기다려라 대신에 이 전판을 깨야돼 중요한건 이 전판도 못깨게 생겼어 지금 꼴보니까 위험해 좋지 않은 상황이 악한 업그레이드를 20 넘게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영웅 고스트가 있긴 있지만 3마리 밖에 없고 어 어 좋았어 일단 이거나 먹어라 또 먹고 죽었죠 시민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암호가 212에요 암호가 212 와 악한 좋아 악한 좋아 좋아좋아 악한아 힘을 발휘해라 너의 힘이 엔도를 향해서 갈 수 있단다 제발 빨리 가 너네 뭐해 아 개너리네 진짜 자 15억 아 18억 20억그레이드까지 가자 데미지 1000은 가야지 그래도 야 얘 뭐야 아 쟤 뭐야 미쳤나 쟤 야 쟤 때려 쟤 때려 얘 때리라고 얘 죽여버려 됐어 됐어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돈 좀 더 줘 아 이런 부족해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아 공격좀 해라 아이 똥강아지들아 그만 뛰어 가만히 있어 이거나 먹어 어이씨 한 번 씹힌 것 같은데 아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야되는데 이거 토스 업그레이드 토스 업그레이드 이십업그레이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십업그레이드까지 아 아카는 영웅 없나 브라운드 영웅 네마리 나 스톰 먹여 스톰 좋았어 악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오케이 이십업까지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살만 난다 마린이 아직 업그레이드가 좋지가 않아요 좋아 이십업그레이드 만들었어요 이제 마린 업그레이드 할께요 영웅 고스트가 있으니까 정말 흠 말이 없게 하면 되겠다 제발 돈 많이 줘 아 사모 모자라 여기 가만히 있어 그냥 팝에서 그래도 화염 발사기는 좀 쏴봐 그래 잘 쏘네 오우씨 꽉 찼어 카카루야 카카루 이거나 먹어 좋지 잘 먹었어 이제 그만 먹여야 되겠다 한번만 먹이고 좋아 좋아 잘 죽고 있어 마린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카카루가 진짜 무서워 어우 멈추세요 빨리 카카루 느리게 해야 돼 카카루 여기서 어떻게든 다 준비하자 그렇지 나이스 스페셜 뭐가 나올지 과연 오우 비네라 이십 좋아 나쁘지 않아 4원 1원 자 마린 업그레이드 17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1000 되나 데미지 아 1000 안되네 데미지 1000은 만들어야지 그래도 어 근데 지금 라운드 몇이죠? 그리고 여기서 1500킬 때 이거 세우면 아비터 준다는데 맞나? 지금 받은 거예요 저 아비터? 어 스카웃 받았는데요 뭐죠? 아 제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해봐서 모르겠어 어디서 블로그나 그런 데서 사진으로 봐야되겠다 어 다섯마리 어 아비터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받을 거 다 받았어 이제 엔도 너만 너만 기다린다 내가 너 너 이번에 얼려서 내가 너 어 꽁꽁 얼린 다음에 죽여줄게 클리어 해주마 내가 이거는 완벽하게 개렌지 뉴스 처음에 했을 때 진짜 못했는데 클리어 근처도 못갔어요 30라운드도 못갔어요 한 10라운드? 요정도 때도 맨날 죽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금은 뭐 막 30라운드까지는 뭐 그냥 오는 것 같아요 못갈때도 좀 있겠지만 요정들은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엔도를 잘 클릭을 해야될텐데 아 지금 라운드 몇이지? 또 못 봤어 아 이렇게 아비토 하는 거구나 1500킬 1500킬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37라운드네요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퀸 킨도 있고 아비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든든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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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네 궁극 좀 해 이거사 아 아 몰라 홀드 안 해놓을래 그냥 알아서 홀드야 홀드네 공격을 안하는데 이씨 근데 퀸 두 마리는 진짜 웃기다 내가 생각해보니 어떻게 퀸 두 마리가 나오지 개 신기하네 세 마리 나왔죠 세 마리 무너 요거 25 그레이드 이제 보이시면 또 만들겠네 25 그레이드까지 가자 25 그레이드까지 가자 야 요거 요거 괜찮겠지 저거 불안불안하게 하지 마라 좋아쓰 자 지금 현재 37라운드구요 라운드 3개밖에 안남았습니다 구원만 더 받자 구원만 더 받으면은 25그레이드 할 수 있단다 마린의 25그레이드 아 맞다 근데 이거 데미지 처음 만들라고 했나? 아니 근데 이제 필요없어요 아비터가 있고 킨도 있어가지고 무섭지않아 전혀 무섭지않아 가재 나왔네 알아서 그냥 고렇게 카베사 알아서 날뛰어요 방해는 하지말고 길막같은 방해같은건 하지말고 이거나 쳐주세요 이거나 쳐세요 여기서 아카나한테 많이 줄게 맞아야돼 아 이런 영어는 뭐야 너무 짜겨진다 와 4000이야 데미지? 공중? 아니 지상? 지상공중? 데미지 대박이다 이거 아비터 데미지가 진짜 쩐이에요 진짜 이 정도인줄 몰랐어 아 조금 더 필요해 괜찮지 이번엔 누가 먹어라 아이 피 없는걸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요런거 요런거 클릭해보고 피 없는걸 얍얍쩍쩍쩍 해줘야죠 좋아 이제 얼마 안남았어 진짜 얼마 안남았어 마린 25그레이드 만들었고요 자 마지막인가요? 라스트? 기다려봐 1라운드 더 남았나? 1라운드 더 남았나? 1라운드 더 남았다 39라운드네요 이게 얼마 안남았어 진짜 여기 곰돌이 곰돌이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난리납니다 아 근데 진짜 킨이 좋다 지금 상황에서 킨이 짱이네 진짜 스톱 막써 다 써도돼 엔도 잡을 준비합니다 아 근데 보험 하나는 들어 놔야 될 것 같애 여러분 그 어떤 보험이냐면은 어 아시는 분은 다 아실거에요 기다려봐 어 그 세이브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랜덤 1 세이브 보험 하나 들어 놔야돼 혹시라도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8분 동안 어 아깝잖아요 못겟일 일은 없지만 혹시라는게 있잖아 어 혹시라는게 있으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 놔야될 것 같아 어떤걸 어플을 할까 아 이걸 어플을 하는게 좋겠지 아냐아냐아냐 고스트 고스트 어플을 해야지 자 드디어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손님입니다 파이널 왼쪽에서 온다 어딨냐 클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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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너 어딨니 제일 느린거 아 어딨어 엠보 클릭이 안 안 적혀 안 보여 어딨어 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걸려져라 어 찾았다 찾았다 너구나 너구나 너 녀석이구나 걸렸어 너가 영웅으로 점차해주고 나머지는 아니 영웅으로 하지말고 킨으로 먹어야지 요녀석 잘가라 펑 끝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라이프 하나도 안 잃고 추가 라이프까지 받고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아 좋다 얼마나 깔끔해 제 여태까지 클리어한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클리어한게 두번밖에 없지만 이번을 통해서 솔직히 저번에 어젠가 엊그저께 올린 그 게렌디 그거는 제가 보니까 클리어한게 아니더라구요 어 라이프 추가 라이프는 스페셜 라이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살아남은거야 말그대로 그냥 우승부에요 그거는 어 우승부였고 이번엔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거 진짜 완벽하게 했다 라이프 하나도 안 잃고 3초 2초 이거 끝나면 아마 끝날거에요 근데 이렇게 떠야돼 매우 잘했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게 클리어야지 진정한 클리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만족하네요 수고요 해어만 3 1 gab